너무 무서워. 하지마! 어쩌나 너무 무서워. 저 어떻게 하지? 아, 중간에. 우와, 대박. 멋있죠? 어쩌나. 저기 바로 절벽이에요. 여기 밑에가 첫 번째 장이에요. 우와. 이거 아파트 기준하면 약 200층에서 200층. 200층? 지금 사는데 한 10배 정도 전후로가 될 거예요. 비행 들어가기 전에 긴장도 풀기 위해서 저 위에서 밑에서 가족 사진 한 번 찍고. 저기 나세요? 네, 그리고 저거 앞에 구경도 하고. 한 번 해볼까 하는데 괜찮았겠죠? 난 때르지 아니에요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와이프가 최근에 공을 많이 들었거든요. 한 번 한 번 줘보세요. 사진 한 번 찍어드릴게요. 네. 우와. 우와. 이게 뭐야? 야, 진짜? 하철아. 조금 많이 높은데? 하철아. 오, 무서워. 하나, 둘, 셋. 아! 맞춰서 맞춰. 처음에 안 맞아요. 하나, 둘, 셋. 뒤돌아서 점프 하나만. 뒤돌아서. 점점 뒤로 보내는 것 같아. 좀만 뒤돌아. 하나, 둘, 셋. 됐다. 오, 저것도 예쁜데? 장풍 날린 거 같아. 여기 위에서 사진 찍는 것도 되게 멋지겠다. 쭉 올려서. 왼손, 오른손. 오, 무거운 거 매야 되는구나. 네, 맞나요. 하철아. 아... 앞에 어디? 아, 뭘 매는구나. 생각만 해도 상관없습니다. 그냥 힘드시면 돼요. 엄마, 너무 떨려. 어머, 도움말. 한마디 하고 오세요. 도움말에 드러났지. 아니, 이거 무슨... 아니, 갑자기 이건 뭐야? 갑자기 부부의 거 좋아하시나요? 아, 돌아. 그러니까요. 포포도 하시고 저번에 포옵도 하시고. 엄마한테 인사 차렷. 부대 차렷. 어머님께 경례 충성. 고맙습니다. 아, 막 소리 들리니까 좀 무서운데? 그러니까. 달리기 잘하죠. 항상 얘기 따라서 저 앞에서 열심히 달리고. 달리다 보면 하늘에 떠요. 내가 뜨려고 노력하지 말고 달리려고만 노력하죠. 중요한 점, 달려나가다가 저 끝에서 절대 앉지 말고. 지금처럼 서서 공중에서도 발을 구른다고 생각하시고 달려주세요. 아... 하나씩 왔나요? 화철이 진짜 할 수 있어? 아, 모르겠어요. 너무 무서워. 자, 화이팅. 잡고. 한 손 위에 잡고. 화철이 먼저 가는 거예요? 일자 만들어요. 화철 학생. I'm ready. I'm ready. I'm ready. 자, 3, 2, 1. 고. 고. 뛰어, 뛰어, 뛰어. 더 뛰어. 더, 뛰어. 더, 뛰어. 와, 근데 이제 바람 때문에 찜씹지 않겠다. 와, 이게 성공했네. 빠르고, 빠르고. 빠르고, 빠르고. 에이! 아... 빠르고, 빠르고... 오! 깔끔치 뒤로. 와, 멋있다. 이렇게 가득한 손가락을 끌어 올리고. 카메라 보고 소리 한 번 클래시 흘러보세요. 아아악! 그렇죠. 아주 좋아요. 와, 너무 좋네요. 너무 좋죠, 너무 좋죠? 아유, 안 무서운데요? 아, 너무 무서워하지 않겠다. 자, 앞에 보이는 건 대한민국 지도입니다. 대한민국 지도. 남한, 북한, 동해안. 대한민국 지도고요. 오,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나의 미 Suzanne 취는 순간 떨어진다라는 forbid라는 공포 때문에 즐길 수 없이 끝나 끊어버리는데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, 여유롭게. 하데리에 군 ل espero 있네, 저러고. 그러니까, 재미있는 거죠, 마음의 여유도 있고. 달라도 이렇게 달라서 30년 이상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. 둘이 말하는 거예요? 이걸 하며 이렇게 믿어서 가는 건 처음이에요. 그쵸? 네. 오, 오. 오. 저렇게 평온해 보이잖아요, 지금. 어허